자 오늘은 결승전이 있는 날입니다 빨리 가서 카메라 세팅이나 준비를 해야되서 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슴에 지금 고스리즈 깐 걸 붙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운전할때도 자유롭게 이렇게 인상을 찍을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제 장비 세팅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좀 떨려 사심재라 아 사심재 어마만 차호야 차호 시간으로 8시에 경비 시작하겠습니다 아 깜짝이야 최신적인 방점 양 팀 양 팀은 자기 팀한테만 화이팅 해주시고요 판매께서만 잘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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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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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개승전입니다 개승전입니다 이기자 저는 오늘 일부서로 들어왔고요 실책만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긴장되네 이거 뭐라고 아 좋다 공 좋다 공이 좋다 공이 좋아 스태잇 수배 나이스 수배 깔끔하네 공 위쪽을 때린 타구가 투수 정면으로 향합니다. 3루수와 유격수 사이로 가는 타구. 아쉽게 놓칩니다. 첫 안타를 내주었지만 투아웃인 상황. 1루주자 출발했고 유격수 정면으로 가는 타구. 깔끔하게 쓰리아웃을 만들어냅니다. 첫 수비를 무실점으로 막아둔 선발투수. 유격수 정면이지만 해볼만한 타구. 빠른 발로 만드는 소중한 첫 안타. 역시 괜히 1번 타자가 아니죠. 투수 옆을 뚫는 중전 안타. 1, 2번 타자의 연속 안타로 투자는 무사히 2루. 가만히 있을 2번이 아니지 더블스틸 시도. 기가 막힌 슬라이딩으로 3루를 훔칩니다. 탑상은 차려졌다 안타 안하면 2점이 가능한 상황. 뛰어난 선구원으로 만료를 만들어내는 3번 타자. 여전히 무사 만루에서 5번 타자. 높게 뜬 타구. 추가 점수 1점을 내었지만 아쉽게 투아웃이 한 번에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빗맞아서 높게 뜬 타구. 2루수가 안정적으로 잡아냅니다. 무사 만루에서 아쉬운 플레이로 2점밖에 내지 못한 상황. 경기는 2회 초 5번 타자부터 시작합니다. 1루 주자 띕니다. 헤드 버스트 슬라이딩. 공 빠집니다. 무사 2루에 6번 타자. 2루 주자 3루로 출발하고 공은 유격수 정면. 차분하게 1루로 던지는데 3루 주자 홈으로 뜹니다. 과감한 주로 플레이로 1점을 따라오는 3루의 팀. 1-4에 7번 타자. 높은 볼을 시원하게 때려 1수 키를 넘기는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좌익수가 몸을 날려 공을 막습니다. 1-4 주자 1루에 8번 타자. 기가 막힌 공으로 3진을 잡아내는 3발 투수. 2-4 주자 1루에 9번 타자. 변화구가 빠지며 볼래. 2-4 주자 1루 1번 타자. 2-4 주자의 도르로 주자 1-3루. 1루 주자도 2루로 뜹니다. 2-4 주자는 2-3루 위기 상황. 살짝 높은 공의 볼래 판정. 주자 만루. 2-4 만루 2번 타자. 유격수 키를 살짝 넘기는 안타. 2-4. 2-4 주자. 여유롭게 홈으로 들어옵니다. 2-4 주자. 1-2루에 3번 타자. 여기서 끊어야 합니다. 투수공 빠지며 주자. 모두 한 베이스씩 진루합니다. 안타 안하면 2점이 더 나오는 상황. 2-4 주자 2-3루 3번 타자. 변화구를 잡아당깁니다. 4-2 정면. 아쉽게 놓칩니다. 아쉬운 실책으로 2점을 더 달아가는 상대팀. 2-4 주자 1루 4번 타자. 2-4 주자 1루 4번 타자. 2루 도로 성공하며 또다시 득점권. 2-4 주자 1루 4번 타자. 4번 타자. 등맞춤 타고 애매한 위치로 날아갑니다. 1루 수 키를 한참 넘기는 안타. 2-4 주자는 순식간에 3루 돌아. 2-4 주자 1루 4번 타자. 계속되는 불운의 타임으로 흐름을 끊어봅니다. 상대팀의 기세를 꺾어주는 적절한 타이밍의 타임. 투구폼을 파악한 1루 주자 2루로 뜁니다. 도로 성공. 계속되는 위기. 2-4의 5번 타자 타순이 한 바퀴 돕니다. 쳤습니다. 유격수 쪽으로 향하는 타구. 아쉽게 놓치며 아무 곳에도 던질 수 없습니다. 주자 1-3루. 역시 1루 주자는 2루로 바로 뜁니다. 도로 성공하며 주자 2-3루. 2-4 2-3루의 6번 타자. 비껴맞은 공이 1루로 향합니다. 애매한 위치에 떨어지는 타구를 1루수가 아쉽게 놓칩니다. 우익수가 공을 주어 홈으로 던집니다. 3루 주자 홈인 2루 주자 홈에서 걸립니다. 드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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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롭으로. 홈에서 아웃. 길고 길었던 투아웃이 드디어 3아웃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6점을 지고 있는 상황. 경기는 2회 말로 갑니다. 7번 타자. 잘 맞은 타구. 1루 막아. 1루 막아. 1루 막아. 1루 막아. 텐스로 넘어가며 인정 2루파. 선두 파자가 2루파로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2루 주자 3루 뜁니다. 3루 도로 성공. 무사 주자 3루에 8번 타자. 유격수와 3루수 사이를 틀린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3루 주자 홈인 4점 차. 좋아 좋아. 무사 주자 1루 9번 타자. 높이 뜬 공. 중견수가 잡아내며 원아웃. 1루 1루 1번 타자. 투수 견제구 빠졌습니다. 1루 주자는 여유롭게 2루로 갑니다. 타자 뒤로 빠지는 공 볼넷. 2번 타자까지 연속 볼넷을 허용합니다. 유격수. 3루 1루 1루 2루. 투수의 기가 막힌 전화구에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또 말루네. 하나 쳐야하는데. 2루 2루 1루 1루 2루 2루가 맞지 않으세요. 잔루 만루 3회 초 상대팀은 7번 타자부터 시작합니다 투수 옆을 스치는 땅골 선두 타자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1루 주자 뜹니다 투수 공 빠지면서 8번 타자 볼넷 무사히 1루 2번 타자를 3진으로 잡아냅니다 나이스 아우 3진 나이스 와우 잘 쳤다 잘 쳤어 좌익수와 중견수 사이를 완벽하게 가르는 타구 주자들 계속 뜹니다 주자 2명을 모두 불러들이는 3루타 다시 달아나는 상대팀 아 잘 친다 근데 방금야 10주로 나이스 10주여기 10주여기 2분 탈퇴 1-4-3루 2번 타자 투수 옆을 지나는 타구 유격수의 짧은 송구를 인류수가 기가 막히게 잡아내며 투아웃 하지만 3루 주자가 홈에 들어오기는 충분합니다 상대팀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합니다 2-4-3번 타자 다행히 제구가 잡히며 삼진으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경기는 3회말 5번 타자 빅맞은 타구 3루수 정면으로 가며 원아웃 1-4-6번 타자 팔꿈치에 맞으며 데드볼 출루 1-4-1루 7번 타자 1-4-1루 7번 타자 공이 빠지며 볼넥 1-4-1루 8번 타자 높은 골에 본능적으로 배틀에 기두르며 삼진을 당합니다 빠른 골입니다 빠른 골입니다 빠른 골입니다 이사주자 1-2루 9번 타자 파울 타구 집중력 있게 따라간 용혜수가 잡아내며 이닝 마무리 경기는 4회 초 그리고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5번 타자 스트레이트 볼넥 6번 타자 투수 앞 땅골 놓칩니다 무사 만루의 대위기 무사 만루 타석엔 7번 타자 1-4-1루 8번 타자 1-4-1루 8번 타자 1-4-1루 8번 타자 2-4-1루 9번 타자 이사 만루 9번 타자 2-4-1루 9번 타자 1-4-1루 8번 타자 2-4-1루 9번 타자 사훼말 1-4-1루 10-4-1루 9-4-1나 4-3-1루 9-5-1루 3-7-루 경기 믿고 보는 1번 타자 무사 주자 1루 2번 타자 8-2루 10-8-1루 10-4-0 8-4-1루 12-4-1루 10-4-1루 10-4-1 더블스텔 성공하며 무사 2,3루 추격의 서막을 알립니다. 무사주자 2,3루 3번 타자 3루 땅콜 3루수 홈 포기하고 1루로 던집니다. 3번 타자의 희생터로 한 점 추격합니다. 1,4,2,3루 4번 타자 깔끔한 중전 안타 3루 주자 홈이 5점 차로 추격합니다. 상대팀도 타임으로 기세를 끊으려 합니다. 1,4,1 3루 5번 타자 3루 강습 타구 3,4,1 3루 5번 타자 합의 판정 결과 세이프 더블 스틸로 주자 2, 3루 만들고 1, 4, 2, 3루 6번 타자 높이 뜬 볼 이루스 플라이 3루 주자 뛸 수 없습니다 2, 4, 2, 3루 7번 타자 3루 수실책으로 안전추가 4점차 2, 4, 1, 3루 8번 타자 이루스 키를 살짝 넘기는 중 전, 안, 타 3루 주자 호민 1루 주자 3루까지 적시 1타점 1루타 점수는 3점차 2, 4, 1, 3루 9번 타자 투수 앞 땅볼 투수가 안전하게 처리하며 추격은 여기까지 점수 차를 3점차로 좁힙니다 경기는 5회 초 1번 타자부터 시작합니다 높은 볼 3진 1사에 2번 타자 재구잡힌 루테스나 스트레이트 볼렛 1사주자 1루에 3번 타자 확실히 1번 타자라 발이 빠르네요 1점도 더 줘서는 안된다 응원과 격려로 힘을 붙들어주는 팀원들 꼭 이기고 싶습니다 간절함이 크는 눈치 3진 2사주자 1루에 4번 타자 2사주자 1루에 5번 타자 강하게 친 타고 투수를 통과했지만 2루수에게 걸립니다 2루수 침착한 손으로 이닝을 끝냅니다 이제 또 따라가 봅시다 5회 말 출루율 100%의 1번 타자 볼렛으로 4번째 출루를 만들어냅니다 본인의 역할을 400%에 내는 1번 타자 투수공 빠지자마자 도루하는 1번 타자 투수공 빠지자마자 도루하는 1번 타자 2루에 편안하게 걸어 들어갑니다 이걸 또 마치 블랙위도우 같은 포즈로 도루에 성공하는 1번 타자 출루율 100%에 무조건 3루 가는 1번 타자 무사 3루 2번 타자 풀카운트 상황 가볍게 친 공이 투수 정면으로 공을 잡은 손이 아닌 빈 글러브로 타고 있기 때문에 세이프 와 이걸 사네 분위기 넘어온다 1루수의 발로 만든 소중한 추가 점수 점수는 2점 차로 코앞까지 추격합니다 무사 1루 3번 타석 투자 뜹니다 승부가 빠지고 2루 투자는 3루까지 분위기 완전히 넘어옵니다 무사 3루 안타 안하면 한 점 더 나는 상황 유격수 정면 하지만 3루는 이미 홈에 도착합니다 유격수의 땅골 선구를 기가 막히게 1루수가 잡아내며 1아웃 점수는 한 점 차 제발 또 중요한 타석에 4차례네 완전히 빗맞은 타구 애매한 위치에 떨어지며 내야 안타 운까지 따라주며 출루에 성공합니다 1점 차이인데 도로 안할 수가 없지 아슬아슬하게 세이프 안타 안하면 동점이다 이루실 키를 넘기는 중전 안타 무조건 뛰자 와 7점을 따라와서 동점 여기서 추가 점수 내고 막으면 우승이 보인다 역전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도로 아슬아슬하다 1사주자 2루 타석에는 6번 타자 유격수 정면으로 가는 타구 2루 주자 묶어놓고 1루에 송구 1루수의 포구 실책으로 올 세이프 2루 주자는 3루까지 안타 안하면 역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 1사주자 1, 3루 타석에는 7번 타자 높게 뜬 타구 1루수가 잡아내며 주자 움직이지 못합니다 안타 안하면 역전인데 그리고 8번 타자 기가 막힌 안타 역전이다 2사 1, 2루 9번 타석 오른쪽 애매한 위치에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타자 주자 2루까지 점수는 10대 12 2사주자 2, 3루 타석에는 믿고 보는 1번 타자 찢었다 3루 수키를 넘기는 안타로 주자 2명 모두 홈으로 점수는 10대 14, 4점 차 2사주자 1루에 2번 타석 잘 맞은 타구 아쉽게도 좌익수 정면 5회말 무려 7점을 뽑아내며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제 맞기만 하면 우승이다 6번 타자의 3루 깊숙한 타구를 정확하게 처리한 승우수 우승까지 아웃카운트 단 2개 1사 타석에는 7번 타자 입맞은 타구 제발 잡아줘 전진 수비하던 우익수가 안전하게 처리 우승까지 아웃카운트 1개 마지막까지 집중합시다 우승이 코앞에 6회초 투아웃 타석에는 8번 타자 높이 뜬 타구 심장이 두근두근 제발 대역전승 공개됨 لل치 공개됨 수강이 되겠습니다. 매니처 제대에 이금이금은. 흑을. 이금은 우승 말씀. 아쉽지만. 잘한다. 잘한다. 수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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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준비해왔어. 내가 준비해왔어. 내가 준비해왔어. 예. 미기 안팔냐? 미기 안팔냐? 내가 홈들. 마을 거기에 남았어. 빨리 빨리. 쭉쭉쭉쭉. 호랑이 다가. 우리 앉아. 우리 앉아. 서세요. 어르소. 하나, 둘, 셋. 화이팅!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왜 안맞아?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해놓고 못쌌어. 이럴까지 다 쏴았어. 니 때문에 이겼다. 오늘 완벽했다 진짜. 말도 못하고 못쓸까봐. 빙기가 놀랬다. 못쓸까봐. 내가 놀랬는데. 행복해 행복해. 이만세 야구아 지금. 불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즐거 Attention. 퇴근 ort교 퇴근г 조심하세요. ㅋㅋ 뭐냐면 targeting